아우 왜 이렇게 헷갈리는 거야 아 자 룩쌤 좀 알려주세요 너무 헷갈려 자 여러분들 한국 사람들이 실수하는 그런 영어 문장들도 있고요 표현들도 있고요 그런데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실수할 만한 것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이 화면을 잠깐 보세요 food, menu, meal, dish, snack 이렇게 있는데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차이를 말할 수 있나요 food, 음식, meal, 식사, dish, side dish 간식 같은 것도 side dish이라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snack, 이거 과자 아닌가 메뉴 음식점에 가서 메뉴가 뭐예요 이 메뉴 좋아요 맛있어요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가져와 봤겠죠 자 일단 여러분들 우선적으로 food를 좀 아셔야 됩니다 food 자 이 food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anything you can eat 이렇게 나왔죠 그냥 여러분들이 먹을 수 있는 모든 것 있죠 그냥 그것은 food라고 하면 돼요 옆쪽에 보시면요 사과도 있고 고기도 있고 달걀도 있고 이런 것들 다 뭐예요 food예요 food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햄버거 food죠 chicken food죠 그쵸 샐러드도 food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리고 하나만 더 기억해 주세요 food는요 보통 그냥 단수를 사용합니다 물론 예외도 있어요 그것은 좀 이따가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food는 뭐다 음식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했죠 다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렇게 나왔죠 우리 이런 질문은 진짜 많이 듣죠 what's your favorite food 너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뭐야 이렇게 나와있죠 그쵸 자 그래서 favorite food라는 것은 가장 좋아하는 음식 음식이죠 이번에는 요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get some food 이렇게 나왔죠 다시 한번 let's go get some food 그쵸 많이 나오는 표현 let's go get some food 우리 가서 좀 음식 좀 먹자 뭐 좀 먹자 let's go get some food 이렇게 나왔습니다 참고로 go 다음에는요 동사 언형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go get some food 자 영화 보러 가다 할 때 go see a movie 의사 선생님 보러 갈 때 go see a doctor 하는 것처럼 go get some food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food는 음식을 말할 때 사용한다 food는 주로 단수로 사용한다 그래서 I ate a lot of food 이렇게 해야지 I ate a lot of foods 이렇게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food가 s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왔죠 at the international festival festival에서 I tried food from around the world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세계 곳곳에서 온 음식이 한국 음식 일본 음식 뭐 독일에서 나온 음식 여러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 이게 확실하게 구별이 되는 음식을 말할 때는요 그때는 우리가 딱딱딱딱딱 구별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s를 붙여줍니다 두 번째 문장도 볼게요 I looked in the freezer 이렇게 나왔습니다 freezer는 뭐 냉동실을 말하는 거예요 So I looked in the freezer freezer를 딱 보니까 And I found all kinds of frozen foods 이렇게 나왔죠 딱 보니까 여기 아이스크림 같이 생긴 것도 있고 여기 하드도 있고 여러분들 하드 아시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뭐 컵에 들어있는 아이스크림도 있고 여러가지 그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해보겠어요 다양한 종류가 있죠 그럴 때는 어때요 구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s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때는 뭐다 food 단수로 사용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자 dish를 보도록 할게요 이 dish 같은 경우는요 간단히 보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용기 있죠 자 여기 보시면 나왔죠 physical object used to hold, cook or serve food 라고 나왔죠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릇이나 용기 같은 거 있죠 납작한 어떤 그릇 주로 그것은 dish라고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알고 넘어가시고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표현이 혹시나 설거지 하다라고 할 때 우리는 dish를 씻는 거잖아요 그쵸 하나만 딱 씻는 게 아니라 보통 많은 것을 가지고 이제 설거지를 하죠 그래서 그때 우리는 wash the dishes, do the dishes 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표현이죠 자 그 다음에 요것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dish라고 하면요 여러분들 딱 보면 여기에 나오는 각각 있죠 이와 같은 걸 dish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제가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dish 중에서 우리가 딱 음식을 시켰을 때 바로 main으로 나오는 거 있죠 이건 main dish라고 하죠 그 다음 side로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걸 side dish라고 할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각각 개개인을 말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여기 보시면 나왔죠 one prepared item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이 one이라는 게 핵심이에요 요리, 음식 메뉴 중에 하나 이렇게 나왔죠 아시겠죠? 이렇게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이 친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있는 dishes 요 같은 것을 어때요? 씻고 있죠 그러니까 wash the dishes 아니면 do the dishes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쵸? I'll wash my dishes right away I'll wash my dishes right away 내가 내 그릇 씻을게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있는 것은 main dish가 되겠고 여기에 있는 것은 side dish라고 할 수 있겠죠 어때요? 어렵지 않죠? 자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check it out 한번 확인해봐 check it out 어떤 것을 보여주면서 이거 봐봐 할 때 check it out 많이 사용합니다 아시겠어요? 내가 차를 샀어요 you wanna check it out check it out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I made Marcel's favorite dish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요거는요 잘 보시면요 dish 대신에 뭐라고 해도 돼요? food라고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dish라고 한 것은 어때요? 하나 딱 말하는 거니까 dish라고 한 것이죠 아시겠죠? 네 넘어갈게요 can you just cancel my main dish and I'll just have the appetizer as the main can you just cancel my main dish main dish이라고 했는데 main dish라는 것은 뭐냐면요 그쵸? 자기가 오드한 거죠 해서 main main으로 주문한 거 아까 전에 제가 그림 보여드렸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겠죠 and I just have the appetizer as a main 이렇게 나왔습니다 I'll just have the appetizer as a main appetizer 같은 경우는요 식욕을 돕고는 그런 어떤 앞에 살짝 먹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 같은 것을 애프타이저라고 하는데요 한국말로도 애프타이저라고 하죠 그거를 그냥 main dish로 먹을 테니까 main dish는 취소해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can you just cancel my main dish and I'll just have the appetizer as the main 자 그 다음에 우리 메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뉴라는 거 뭐냐면요 보통 메뉴라고 하면 한국 학생들은 너 어떤 메뉴 먹고 싶어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이 각각이 메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메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전체를 우리가 메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뉴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이렇게 나왔죠 a list of the food that you can eat in a restaurant 이렇게 나왔습니다 음식점에서 먹는 그런 어떤 음식의 리스트 이 전체에 있죠 이 전체를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메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럼 잘 볼게요 예문을 볼까요 The waiter The waiter Brought the menu and the wine list 메뉴판에 가져온 겁니다 그 다음 wine list을 가져온 거예요 What's on the menu today? 오늘 메뉴에 뭐가 있습니까? 그쵸? 자 메뉴 여러가지 메뉴가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서빙하는 그 메뉴가 뭐가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아시겠죠? 넘어가겠습니다 You should order the most expensive thing on the menu 뭐라고 했어요? You should order the most expensive thing on the menu 그쵸? 이 메뉴판에 있는 것 중에서 메뉴판에 있을 때 가장 비싼 거 시켜 어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렇게 말하고 있죠? You should order the most expensive thing on the menu You know There are other things on the menu If you'd like to try something else 자 보세요 You know 있잖아 There are other things on the menu 또 다른 것들이 있어 If you'd like to try something else 뭔가 또 다른 거 한번 먹고 싶으면 트라이하고 싶으면 지금 이거 빵가게 같아요 딱 보니까 그래서 아 이거 좀 그러면 또 다른 것도 메뉴에 있으니까 이 메뉴판에 보면 여러가지 우리가 파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다른 것도 한번 어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You know There are other things on the menu If you'd like to try something else 그러면 요것도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우리 밀 요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밀 밀 이 밀 요거는요 일단 발음할 때 여러분들 M-I-L-N 요거하고 헷갈리지 마세요 요거는 뭐 공장 아니면 뭐 이제 윗밀 들어보셨죠? 그렇죠? 품차 같은 것도 윗밀이라고 하죠? 이 밀 밀 요거는 발음할 때 그냥 밀 밀 해서 그냥 목에 긴장 풀고요 그렇죠? 입에도 긴장 풀고 편안하게 밀 하시면 돼요 근데 요거는요 요걸 긴장을 시키시면 돼요 요걸 긴장시키고 그 다음에 호흡을 약간 30도로 보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포물선이 그려지죠? 밀 밀 그리고 요거 긴장시키면 돼요 밀 여하튼 밀 요거는 뭐냐 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옆에 그림을 잠깐 보도록 할까요? 이 그림을 보면요 지금 아주 맛있는 음식이 나와있습니다 자 이 각각을 다 음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요거 각각을 또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요걸 디쉬라고 할 수 있겠죠? 요게 아마 메인디쉬 같아요 요게 메인디쉬 같습니다 요게 있는 게 사이디쉬 같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각각을 디쉬라고 하고 이 각각을 디쉬라고 하고 반면에 자 이 전체는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meal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meal 하면요 저는 이게 생각이 나요 아침 점심 저녁 breakfast lunch and dinner 이런 게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의 밀을 먹을 때도 거기에는 어때요? 디쉬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원 디쉬로 먹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 하지만 일반적으로 왔을 때 우리가 meal 아침 점심 저녁 저녁 먹었을 때 자 여기 메인디쉬가 있고요 사이드 디쉬가 있잖아요 그렇죠? 반찬 같은 거 한국 사람도 먹는 그것도 사이드 이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좋습니다 자 보세요 It's nice to see a girl order a real meal 야 real meal 자 얘가요 음식을 딱 주문하는데 되게 많이 주문했습니다 보통은 데이터 하면요 음식을 많이 주문 안하고 약간 좀 적게 먹는 것처럼 보여드리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Wow It's nice to see a girl order a real meal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자 이번엔 스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넥이라는 건 뭐냐 스넥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아까 전에 meal 이게 결국은 아침 점심 저녁 같이 한 끼 식사를 다 하는 그런 어떤 느낌이죠 근데 우리가 한 끼를 먹고 나서 중간에 또 배고프면 중간에 뭘 먹잖아요 간식 같은 거 먹죠 그런 느낌이 바로 뭐냐면 스넥입니다 여기 보세요 우리가 라면을 meal 이렇게 먹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 과자나 이 라면 같은 거 간식으로 먹잖아요 그렇죠? 요 같은 것들 건강한 간식 같은 거 요 같은 거 샐러드 같은 것도 우리가 스넥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스넥 하면 보통 한국 사람들 과자를 생각하는데 꼭 그런 게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요것도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요 투 워트리 아우즈가 나왔는데요 이 에비가 나왔어요 요것도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두 세 시간마다 이런 의미가 돼요 뭐뭐마다라는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에비 투 아우즈 하면요 두 시간마다 에비 트리 아우즈 하면요 세 시간마다 그러면 에비 투 워트리 아우즈라고 하니까 결국은 두 세 시간마다 You should have some sort of snack 스넥을 먹어주는 게 좋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쵸? You should라고 한 것은 약간 부드럽게 충고하는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So every 투 워트리 아우즈 You should have some sort of snack I'm gonna have a snack and go to bed I'm gonna have a snack and go to bed 그쵸? 나 스넥 먹고 간단하게 간식 먹고 잠자리에 들 거야 We're gonna have a snack and go to bed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정리를 좀 해볼까요? 자 일단 보통 음식은 뭐라고 한다? 그냥 푸드라고 하면 돼요 What's your favorite food? 너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뭐야? Let's go get some food 가서 좀 뭐 좀 먹자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반면에 여기 보시면 dish라는 거 있죠? 이 dish라는 건 뭐예요? 각각을 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때 main dish 같은 경우는 주로 먹는 메인으로 나오는 건 그 다음에 옆에 side로 있는 건 side dish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처럼 한 끼 식사 있죠? 그걸 meal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음식점에 가서 메뉴라고 하잖아요? 그 메뉴는 각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전체 메뉴판에 메뉴판을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스넥이라는 건 뭐다? 그쵸? meal과 meal 중간 사이에 먹는 그냥 간식 같은 것을 우리가 스넥이라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어때요? 헷갈리지 않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배웠던 내용 그것을 영상으로 앞에서 보여드렸던 영상을 저희가 쭉 플레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쭉 한번 보고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고 한번 정리해 보세요 아시겠죠? what's your favorite food? what's your favorite food? let's go get some food let's go get some food I'll wash my dishes right away I'll wash my dishes right away check it out I made Marcel's favorite dish banana cake check it out I made Marcel's favorite dish banana cake can you just cancel my main dish and I'll just have the appetizer as the main can you just cancel my main dish and I'll just have the appetizer as the main it's nice to see a girl order a real meal it's nice to see a girl order a real meal you should order the most expensive thing on the menu you should order the most expensive thing on the menu You know, there are other things on the menu If you'd like to try something else You know, there are other things on the menu If you'd like to try something else So every two or three hours You should have some sort of snack So every two or three hours You should have some sort of snack We're gonna have a snack and go to bed We're gonna have a snack and go to bed 여러분들 이렇게 오늘 Food, dish, meal, snack, menu 이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조금 자세하게 설명했는데요 앞으로는 헷갈리지 마셔야 되겠죠? 자, 오늘 참여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에도 좋은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ee you guys next time Bye bye